합별법을 개정하라! 정수당! 국립법당! 대통령이 책임져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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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한 달 넘게 굶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배가 전혀 고프지 않습니다. 국민들 때문에 희망을 갖습니다. 더군다나 초등학생 일 땡, 중학생, 고등학생 일 땡, 대학생들 때문에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. 장래 희망도 보이고요. 더 많은 국민들의 성원이 모여 단지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국민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교황이 떠난다고 특별법 제정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. 국민의 힘이 하나가 되면 꼭 특별법은 이루어집니다. 국민 여러분, 저는 특별법 제정이 안 된다면 광화문 광장에서 죽을 것입니다. 꼭 도와주십시오. 저희 희망입니다.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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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권, 기소권을 보장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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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